충분히 관리 가능하기 때문에 응급실 위기가 아니고 의로 붕괴 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응급실에서 여러분들 응급처치를 마친 다음에 배후과를 보낼 수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본인들 함께는 응급실 여러분들 전문의나 이런 분만 채워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들이 짧은 거죠 민심의 역풍을 아주 제가 볼 때는 심하게 아마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여러분 jtbc가 아마 서울 시내의 한 200여 분 정도의 의로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주고받는 아마 카톡단체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어떻게 허락을 받고 들어가 가지고 들여다봤는 모양입니다 구급대원들 간밤에 절박한 대화 jtbc가 방송을 했는데 소방대원 a 귀가 3.5cm 열상 있는 환자 병원이 선정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진로되는 병원 아시는 분 계시나요 대원비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원씨 경험상 어느 어느 근육에서 저조건에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8cm 열상이었다고 하니까 좀 큰 일이었네요 이게 어제 서울 지역 소방대원들이 언급상황을 공유하는 대화방을 여러분들 아마 jtbc 기자가 취재를 한 모양입니다 소방대원 뒤 저희도 새벽 복통 전화와 병원 돌려 결국 몇 시간 뒤에 집으로 다시 환자를 돌려보냈습니다 밤이나 휴일은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픈 게 무슨 예고하고 아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특별히 주의하는데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복통도 환자가 심한데 허리도 못 펴고 아파하는 사람을 다시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야간 2차 병원 겨우겨우 되는 곳까지 3차를 가라고 하고 3차는 다시 2차로 가라고 하고 그래서 혼이 났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소방대원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소방대원인은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전 연락을 했더니 2, 3시간 대기할 거면 환자를 데리고 오라 미리 듣고 가서 2시간 대기 후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언급환자가 2시간 정도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구급차가 2시간 기다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밤이나 휴일에 아프면 안 됩니다 새벽에 대학병원은 못 가는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언급실 위기이자 의로 붕괴 실상인 거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가장 현장에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의 복원인 거죠 오늘은 하나 더 첨부한 겁니다 소방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병원 밖의 대기 중인데 정말 언급상태가 되면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납니다 본인들이 전문의가 아니니까 많게는 대여시간 대기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정말 언급환자가 구급차를 불러도 동원 가능한 구급차가 없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경험해보지 않더라도 이분들 짧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듣더라도 머리가 훤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소방대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코로나 때보다 언급실 상황이 아주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용산 대통령실은 관리 가능하다 문제 없다 9월 1일까지 다 정상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그런 인식 능력도 떨어지고 위기의식도 늘어지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민심이 쓰나미가 돼가 정권에 타격을 줄 거다 그러니 당신들 빨리빨리 움직여 가지고 어떻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단에 여러분들 시민들이 무슨 생각들 하고 계시는지는 보니까 이제 서른 군데의 뺑뺑이가 기본인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이 TV에 나오면 혐오감이 치밀으로 옵니다 언급실이 환자를 못 받는다기보다도 해당 병원의 의료 시스템이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조했지 않습니까 배후과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란 거죠 언급실 가면 뭐합니까 뒤에 받쳐질 수 있는 배후과의 의사분들이 안 계시는데 제가 넘어져 다쳐서 119를 타고 헤매다가 언급 조치만 하고 귀가하기로 서명하고 언급실에 들어갔습니다 대퇴부 골절이면 굉장히 여러분들 중대한 그런 병이죠 대퇴부 골절이라서 평소 다니던 큰 병원의 담당 교수님 이름까지 되고 전원하고 싶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치료할 의사가 없어서 절대 받아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언급 조치만 하고 귀가하기로 한 병원에서 귀가시킬 수가 없어서 받아줬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다들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과장이 아닌 거죠 90시에 부친이 집에서 와상상태로 여러 가지 지병으로 간병 중에 열이 40도 육박에서 얼음찜질해도 내려가지 않아서 구급차를 불렸습니다 지금 환자와 같이 차 안에 있는데 두 시간째 받아주겠다는 언급실이 없어서 지금 구급차 안에 대원이랑 부친이랑 갓이 있습니다 받아주는 병원이 없습니다 구급대원이 전화만 수십 동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생생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급대원입니다 구급차 뺑뺑이가 코로나 시작하고 격리실 찾으면서부터 시작한 게 벌써 5년째 됐습니다 환자 보호자는 구급차 타면 병원 가기 쉽다 생각하지만 구급차로 병원 가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두세 시간 대기하고 있으면 오라는 병원은 감사할 수준입니다 대기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구급차 타고 뺑뺑이 돌고 병원에 대기하고 환자 한 명 치료 진로받게 하는 것 시간이 예전보다 운이 좋으면 한 시간 더 걸리고 마냥 대기하면 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구급차를 불러도 한 시간 넘게 현장 도착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저희도 환자 데리고 오라는 병원은 겨우 어렵게 찾아내고 환자 의료진한테 인계하면 진이 다 빠집니다 이보다 이런 생생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아침에 대통령이 직접 여러분들 좀 보시라는 이야기죠 그 잘난 김건희 여사가 이런 거랑 스크랩해가지고 좀 보여주든지 우리가 진짜 잡하거든요 그 소리만 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이 방송 보면 우리가 진짜 잡하거든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거 여러분들 그냥 다 카피 페이스 해가 신랑한테 좀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대통령 부인들 스크랩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아마 1339가 운영이 됐던 모양입니다 이걸 아마 업무 조정하면서 이렇게 바꿨는데 한 분이 그 문제점을 좀 지적하네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중증 응급 환자들은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등등의 의사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에 구멍이 나서 저런 수술과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응급실의 전문의들이 응급 환자를 받아도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언급 조치 외에는 그래서 거절이 계속 빠져요 언급실 위기가 아니고 한국의 의료 붕괴 위기인 거죠 의료 파국 위기인 겁니다 그 문제를 끝까지 여러분들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강해지 않습니까 여기 이게 여러분들 그 잘난 보건복지의 박민수 차관이 눈시퍼렇게 뜨고 3월 18일 날 채널A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다면 그러면 전 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서 환자를 치료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여러분들 대들보 같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께서 의사들의 어마어마하게 모멸감을 느끼는 발언을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부분은 여기서 미리 돌려 Eg não속히 그런 것은 사이지만요